블루베리 슈퍽 케이크 도라졌어 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 오늘 메뉴가 파리지바게트에서 블루베리 케이크란 음... 방이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하지 이거 샀어요 블루베리 슈퍽 케이크 도라졌어 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 오늘 메뉴요 다시 마실거는 안녕하세요 오유를 마셔볼게요 먹어보도록,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와우 매콤해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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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너무 맛있어 고소해 치킨 오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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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뼈는 날이 없었네요 몽롱 남은 뼈가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서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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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입니다 치즈볼 먹방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의 케이크도 지금 못 먹었어요 70% 정도 먹었는데 정말 배불러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